매콤달콤 국물 맛볶이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부르륵짝짝 부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 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부르륵짝짝 부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부르륵짝짝 부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 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부르륵짝짝 부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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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부르륵짝짝 부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불붕처럼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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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